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전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TV도 켤 수 있고 목 돌아간 아저씨도 나오고 여기는 저희 집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넌 진짜 뭐하냐 화장실 불 좀 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나 병기통 좀 이용하려고 진짜 부끄러워 죽겠잖아 뭐야 너 표정 왜 이래 진짜 아무튼 너 손 씻어 화장실 이용했으니까 네 샤워했는데 방금 손 씻고 나도 손 씻고 아 진짜 손 씻는 거 된다 야 왜왜왜왜 갑자기 문 닫고 불 꺼 으응? 아하하하 야 아 이상한 애네 자 어쨌든 나와 나와 또 여기는 부엌이거든 리아야 뭐 먹을래 내가 요리 좀 해줄게 자 먼저 냉장고에서 핫도그 핫도그 좀 구워줄까? 좋은 생각이야 어 핫도그 내가 구워줄게 나는 냉지마쩡 야 원래 야 불 이거 이걸로 하면 엄마한테 웃나 오 이건 뭐니? 됐다 불 끄고 이거 키니까 굉장히 무드 있어 야 그거 아기의자야 왜 네가 거기 앉아 꽉 낀다 하하핳 자 어쨌든 핫도그 좀 먹어야지 아냐냐냐냠 오 맛있게 먹었다 자 리아는 컴퓨터 하고 있어 야후 컴퓨터 불 켜고 해야지 눈 나빠져 야후 자 그리고 이 방은 안방인데요 어 미호야 미호야 벌써 대낮이야 잘 때 커튼 좀 치고 자고 미호야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빨리 나와 알았어 금방 화장하고 갈게 아 쌩얼이었던 거야?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알았어 화장하고 나와 응 응 받아줄게 자 리아야 뭐해 뭐해? 너무 재밌다 너 뭐 보는데 뭐 보는데 설마 너 그렇게 너무 재밌다 너 웃는 거 보니까 너 인겸의 유튜브 봤구나 아니 아니 그런 노잼은 재미가 없죠 이런 표정이 안 나오지 그 누구봤는데? 김 리아 유튜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? 어쨌든 얘들아 다 준비하고 나면 아 위 아직도 화장하고 있어? 응 자 어쨌든 얘들아 다 준비하면 쇼파에 앉아 오늘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인겸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게임에 들어왔잖아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입양할 거야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? 응 제가 아이하면 안 돼요? 안돼 너 다 컸잖아 나도 내가 아이하고 싶어 어쨌든 얘들아 집에서 나와 하겠어 자 우리 집에 조용한데 왔는데 아이를 입양해야 되지 않겠어? 아 이거 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어 그렇지 우리 제가 직접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속도감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최상의 속도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어쨌든 얘들아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 이제 아래 지도를 누르고 상점으로 와봐 상점 상점 자 왔다 왔다 사람들 엄청 많지? 자 여기도 이렇게 와 펫이 있나봐 막 거래를 하고 있어 이 펫 귀엽다 만져보자 만져보자 우와 귀엽다 좀 귀엽네 귀엽당 좀 만져볼게요 주인님 처음 아니야? 아냐아냐 이 사람 아 귀여워 어 이 사람은 사람이야 부홍이가 사람이라고? 어 이거 사람이야 봐봐봐 사람이야 이 사람 어 펫도 사람이 될 수 있나 보네 신기하다 이 게임 처음이라서 자 어쨌든 얘들아 오늘 오늘은 펫이 먼저 아니야 오늘은 입양을 할거라구 으흠 으흠 들어가보자 오 여기는 아기 용품을 파는 곳인가봐 어? 위에 있다 아가 유아 또 유아가 되고 또 성장을 하나하나봐 오오 사람들이 이겸이랑 알아본다 반갑습니다 어? 나 아기 생겼다 어? 여기다 아기다 아기를 입양해볼까? 소년이 있고 소녀가 있는데 난 딸로 키우겠어 나도 딸이야 딸 이름은 말로 말일까? 응 으응 음 우리 이름 정하고서 또 만나보자 우리 어이 우리 딸 이름은 뭘로 할까나 역시 요구루가 죽겠다 흐흐흐흫 형 요리야 이제 우리 잘 지내보종 오 få 리순이야 리순이 리아들 리아는 리아 어딨어 어 리아 여기 있다 어 리아 이 나 아들 이름 리주니어 리주니어 어쨌든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아기 가방 하나 정도는 살라고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하나 사줘야겠다 아래에 원을 클릭해서 착용하면 돼 와 이렇게 매니까 귀여워 내 얼굴에 안보이잖아 아기가 먼저인거야 어쨌든 로리야 우리 잘 지내보좌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서 음식 및 음료가 있어 이거를 사보자 분유도 사고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? 내가 먹어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내가 우유 먹는데 사놓고서 그러면 가방에서 꺼내야 되나봐 이것도 사구요 야 리아야 너 그거 네가 먹는거 아니야 야 니가 먹는거 아니야 아기야 음료수 먹자 음료 먹자 자 이제 우리 아이도 입양했으니까 집으로 가볼까 집으로 가보.. 아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일단 아기 장난감을 사는건 어때? 토이샵? 옆에 있어 바로 응 집에 가서 아기가 필요한 용품들을 좀 가볼까 토큰이 충분하지 않다고 오케 아 현질한다 얘들아 간단하게 오? 이 게임 시작한지 5분도 안되지 않았어? 그니까 그리고 자전거도 필요할 것 같고 아기를 태우기 위한 그리고 풍선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얘들아 집에 가죠 구독 아니 애가 자꾸 배고프대 어 나도 배고프대 우리 그러면은 가방 사라졌어? 그거 사온거? 어 난 있는데 애기야 핫도그 먹을래? 먹자 먹자 아기야 어떡해 핫도그를 먹어 너 완전 육아초보구나 아 5번에서 요리해야 된대 자 아기야 바나나도 먹어 미아야 니가 먹으면 안된다 분유 피드에서 또 우유도 물도 먹어 물도 음 우리 애기 귀여워 오케이 나 좀 아기 배 좀 채워준거 같애 아기에다가 아기 아기의자에 아기를 앉혀보자 앉혀봐 앉혀봐 여기 앞에 아기 어? 이 아기 말고 너라는 아기 니가 더 귀엽단 말이야 응? 니순아 대체 언제까지 먹을거니? 아 적당히 먹으면 될거 같은데 어? 귀엽다 니아야 니가 앉으니까 어쨌든 얘들아 자 이제 아기를 우리 돌봐야되잖아 안방에다가 아기용품을 좀 넣도록 하자 오케이? 아기의자 하나 넣구요 아기 침대 아기 침대 아기 침대 아기 침대 3개 놔줄게 3개 놔줄게 같이 한번 재워보자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재워보자 자 우와 리순이요 자는거 봐 아 귀여워 우리 요루루 자는거 봐 리순이 아직 안자는데? 리순이는? 자는거야 너의 눈에만 안보이는거야 아 그치? 눈을 땡그리게 떴네 응? 야 내가 리순이 좀 아루루 까꿍 해줄게 아루루루루루루룩 까꿍 이야아아아악 아 그래그래그래 아 놀랐지? 아 진짜 아이고 자 어쨌든 우리 어? 아이도 재웠으니까 자 어 이거 아이도 만져줄 수 있네 이렇게 이런식으로? 귀여운 귀여운 자 그리고 이제 목욕도 좀 시켜볼까? 그래 시켜줄게 아이구 키워라 이게 그리고 깨도 이렇게 키우다보면은 점점 성장한데 우리처럼 어른이 된다고 하네 어 뭐야 리 리지원이랑 왜 나 같이 목욕해? 이거 너무 좁은거 아냐? 이게 바로 응 어 가자 우리 루야 별꼴이야 좋아요 어? 얘들아 아기 누르고 덥다 누르면 그 담요를 바꿔줄 수 있다 우와 하트로 해줘야지 귀엽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아이를 입양해봤는데요 자 오늘 놀이터에서 같이 아이와 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쭈쭈쭈쭈 귀엽다 귀엽다 하체 나오니까 좋지 아빠랑 어 그래그래 아빠 살아간다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어 리아 왔구나 아 야 리호야 니가 너무 뛰어봐 한 번 저기서 저기서? 아이가 너무 흔들리는거 아냐? 아 야 너무 흔들려 괜찮아 아이는 안전해 야 뭐야 어 뭐야 리아야 그렇게하면 아이가 좀 많이 어지럽지 않을까? 어때 왜 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몸 벌린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아이가 생겨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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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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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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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